2 3 3 U The Amazing Bio!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다 다이아앨범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언박싱을 할 건데요. 바로 바로 다이아 플라워 버전! 저희가 플라워 버전 시즌 버전이 있는데 저희는 플라워 버전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딱 받으면 기분 딱 좋게 뜯어볼 수 있는 포장해서 준 뭔가 괜찮은 느낌 그리고 약간 그 상자가 원래 안 버리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이런 거 준비해뒀습니다 그래도 찢어질지 않는데 안 되는 거 같아 찢어졌지? 찢어질지 않는데 안 되는 거 같아 이거 그거야 코나 아이스크림 잘못 넣었을 때 이런 이렇게 한 번 처음 시작 잘못 넣으면 난리지 않나? 이렇게야? 우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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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안에다가 인형 다 넣어서 너무 고만하세요 이러니까 중요하고 꾸준한 거 아시죠? 표지 사실 그 첫 출연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런 컨셉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저는 별로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잘 어울렸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 시리가 굉장히 뭔가 두툼해 이게 약간 빠르면 이렇게 페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혹시? 그리고 이 사진이 진짜 많아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에 구성품이 그릇이 많아요 여러분 뭐죠? 새로운 것들이 많다구요 펼쳐보시면 저는 주은이가 당첨이 됐고요 이거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그거는 미니 정신데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나도 은채야 이거 어떻게 미안해 이거 꺾었어 이런 거 약간 치토스 같은 거 먹으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이지? 주은이 이 이유는 누구야? 주은이 나도 은채 우리가 어딨지? 우리가 어딨지? 우리가 어딨지? 우리는 찾아보세요 어딨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책상에 딱 올려주시면 항상 주은이랑 함께 하세요 저 함께 자 그리고 포토카드 둘씩 들어있어요 포토카드요? 저도 채원이랑 둘이 어? 어? 아 뭐 미썼네 그리고 나 둘 다 나네 어 뭐야? 우리 희연이는 또 이렇게 저랑 문명이라서 제가 둘 다 제일 잘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의 야심작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네 요즘 닿고 막 폴크 유행인 거 아시죠?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저희가 꽃이에요 저희 멤버들 사진이 꼬시고 그리고 아까도 뽑아보네 나머지 여기 이런 것도 가위로 올리면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그러면 앨범을 다 공개할 수 없고 네 매스컷 어 매스컷 자기 사진 중에서 매스컷 전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인정 아 이거 주세요 저부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바로 예쁘다 진짜 잘 알람 어머 사실 두 개 중에 둘 다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사진인데 근데 이게 진짜 이쁘더라구요 근데 나 이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세이프해지셔가지고 헤어스타일 진짜 좋아 제가 머리를 또 금바를 했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꽃들이랑 너무 이쁘는데 눈이 너무 부셔서 이 비하인드에 언니랑 이게 살짝 눈을 다 못 떴어요 언니랑 눈가꼬자 한 실게 한 실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근데 엄청 이번에 제일 끼고 틀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제가 머리 헤어스타일 예민이랑 손 교환했어요 맞아 뭐 뭐? 금발 내가 받고 단발 줬어요 아 아 맞네x2 원래 제가 단발을 콘셉트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도를 못 졌었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예쁘다 근데 저는 이번 앨범에 미스선이가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머리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칭찬하시면 쉬는데 약간 티저도 그렇고 미스선이가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개인 컷뿐만 아니라 유닛으로 찍은 사진들도 많거든요 3명 2명 2명 3명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많이 공개될 수 없는 이런 거 아시네요 맨 마지막에 저희 멤버들 땡스토어였어요 여기 에이드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살짝 읽어주세요 알겠다 그리고 플라워 버전이랑 시즌 버전이랑 앨범 색깔 이거 신규 색깔이 다 신규 색깔이 저희 앨범 색깔도 다르고 사진도 다르고 포토카드도 다르고요 이것도 다 달라요 다양한 모습과 많은 예쁜 사진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앨범 감탄하고 멋있어요 나는 앨범보다 솔직히 사진이 너무 예뻐 우리 에이드 너무 그래서 약간 좀 멤버 부심이 생긴달까? 저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 애들 텐션 공개될 때마다 우리 애들 진짜 예쁘다 이 말은 지금 말이었어요 예쁘네 아깝다 아깝다 장난이에요 이번 앨범 기대해봐서 파손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보신 다음에 이렇게 포장지에 잘 가시죠 사진 없나요? 네 다이아 빛씨가 뒤로 가게 뒤로 가게 저기요 뒤로 가게 해주셔야죠 에빈이를 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해서 다이아 플라워풀 시즌스 첫 번째 플라워 버전의 앨범 업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2 1 2 2 2 3 2 3 2 2 2 2 2 3 2 3